성공의 의미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깨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많이 좀 떨고 있긴 한데요. 이렇게 소유 양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지인이 오신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볼까요? 소유 씨가 5m 높이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심정이 어떻습니까? 공포증이 좀 심하거든요. 근데 딸이 자랑스럽습니다. 공포증이 있어도 상당히 자랑스럽고 파이팅에서 최선을 다하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네.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응원의 말씀 해주신데 왜 자꾸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져요?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파이팅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우리 어머님 앞에서 그동안 연습해왔던 기량을 선보입니다.